너만을 위한 스터디컬러 통합사회 시작은 이하나로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앞으로 선생님과 통합사회를 어떻게 1년 동안 공부할지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우선 커리큘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신규 선생님인 만큼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옆에 잠깐 보시면요. 선생님 이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하나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은 이하여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를 졸업을 하였고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23년도 11월부터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온라인 사회 영역에서 이렇게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양력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은 대일외고와 이하여고라고 하는 그런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이렇게 교육 경력이 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최근까지 특목고 자사고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의 교육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사로 일하는 기간 내내 선생님은 1학년 통합사회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들에서 통합사회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목고건, 자사고건, 일반고건 상관없이 모든 학교 유형에 맞춰서 통합사회 최신의 이제 내신 트렌드에 맞춰서 선생님이 대비를 해줄 테니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선생님께 통합사회를 좀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였으니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말 그대로 사회과 과목 3개가 이렇게 좀 합쳐진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윤리, 질의, 일반사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회과 과목이지만 속성이 굉장히 다른 3과목이 합쳐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과목 내에 말 그대로 통합사회 하면 되게 한 과목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3과목이 부분 부분 그렇게 합쳐져 있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3과목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과목별로 각기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통합사회의 각각 윤리, 질의, 일반사회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통합사회 내신을 왜 잘 받아야 되는지도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보시는 어떤 교육과정 배당표를 보시면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국영수 같은 경우에 주요 과목이라고 흔히들 읽었죠. 근데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8단이라고 하는 단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나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8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 아 나는 이제 내신에서 조금 국영수만 생기면 되는 것 같아. 사회는 조금 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내신에서 만약에 통합사회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통해서 뭔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조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단위수 만큼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에 평균을 매겨서 평균적인 성적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8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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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사회라고 해서 결코 이렇게 조금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앞서 말했잖아요. 윤리, 그 다음에 지리, 일반사회라고 하는 이 3개의 과목이 합쳐진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러면 세부적인 과목 설명부터 조금 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커리큘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윤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그런 이제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조금 차용해서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이게 말 그대로 철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 혹은 여러 동양 종교의 입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글들을 읽고 아, 과연 이게 어느 동양 종교의 입장인지 혹은 어느 철학 사상가의 입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의 추상적인 개념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이랑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좀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3 때 이렇게 수능을 보는 수능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 과목 중에 일부를 조금 이렇게 미리 조금 쉽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쉽게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완전히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지리 내용도 조금 어려운데요. 같이 보시면 일단 이 지리 파트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리 현상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 이제 자연적인 어떤 원인도 있고 인문환경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아, 이 지리 현상이 왜 나타나는구나 그 이유를 알면 암기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를 통한 좀 암기를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 그런 어떤 기상현상이 왜 발생할까 하는 과학적인 원리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지리적 현상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좀 발생 원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교에서는 왜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가 왜 건조기후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가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인문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원인들을 제대로 암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지리학습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3개입니다.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와 법에서는 우리가 정치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법 파트,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그리고 사회문화 파트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발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별로 또 일반사회 내 과목별로 또 약간 공부법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 경제, 사회문화 모두 이제 암기와 이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일반사회 파트는 지리와는 다르게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의 경우에 우리가 5단원이 여러분 경제 파트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5단원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그 시험에서는 이 경제 문제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위권을 반드시 사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인 경제 문제의 계산 원리를 이제 좀 잘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의 교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교재는 이렇게 이 하나로 개념완성, 그리고 이 하나로 문제풀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교재가 이렇게 두 개의 교재, 두 개의 강좌가 있는데요. 개념완성 강좌, 선생님이 좀 이렇게 네 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어느 문제집보다도 자세한 올인원 개념교재 여러분,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고1의 과목인데요. 이 고1 통합사회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2, 고3 수준의 어떤 사회탐구 내용을 끌어와서 미리 학습하시는 학교가 거의 60%,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 내용을 이제 등급을 조금 잘 받기 위해서는 고1 수준에서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2, 고3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내용도 반드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초적인 배경 지식,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회에서 조금 알아뒀어야 하는 내용들을 많이 까먹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는 말 그대로 고2, 고3 수준의 어려운 내용까지도 한 권 안에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한 권으로 말 그대로 중학사회부터 고등사회, 통합사회 중에서 심화 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개념까지 한 권으로 다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념 완성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운 개념을 조금 더 공고화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일반적인 난이도, 말 그대로 고1의 문제부터 정말 상위권 학교 고2 수준의 문제까지 선생님이 각각 개념 완성 문제풀이 OT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특목고, 자사고, 교사로 일하면서 출제했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어느 난이도로 출제되었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어렵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난이도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출제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풀이 교재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수능 과목처럼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출제되는 내용이 다 굉장히 다양하고 난이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은 좀 중첩적인 내용들 최대한 많은 학교에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OX, 객관식, 서수령 각각 OX는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객관식은 35문제에서 5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단원별로 구성을 달리해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문제수가 여러분 굉장히 풍부하고 합치면 거의 몇백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개념들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성된 개념을 최화해서 통합사회 1등급을 완성할 수 있도록 특히 문제풀이 스킬이 중요한 단원들이 몇 단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훈련하는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재가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이 통합사회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통합사회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새 강의가 있어요. 이 하나로 압축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개념이랑 문제풀이 이 정석을 밟아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리 이 교재 자체가 뭔가 양이 조금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해야 되는 양은 4분의 1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 분량, 1학기 기말고사 분량,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분량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기간의 빠른 통합사회 학습 그리고 앞에서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공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빠른 복습이 조금 필요할 때 선생님이 이 압축하기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쉽게 좀 구조화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개념 파트와 그 다음에 핵심 유형만을 담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빠른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그런 교재이고요. 강좌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로 직전 대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블루라고 하는 문제풀이 교재, 강좌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1년 동안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직전 대비를 최대한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4번의 학교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매 트렌드에 맞춰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신의 출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반영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이 앞에 4개 강의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강의는 조금 최대한 안 듣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조금 긴급한 강의입니다.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개념, 문제, 그리고 압축하기 직전 대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성실히 들었어야 했으나 이미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벼락치기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 개념 강좌에서 9강에서 12강 정도 되는 내용을 두세 강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그런 강의를 또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폭발적인 벼락치기로 여러분들이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는 거. 그래서 통합사회 내신 경쟁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끝머리를 이렇게 1등 끝머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떤 강좌 소개를 전반적으로 마쳤는데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자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 수능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통합사회는 뭘 위해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내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히 학교 일정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겨울방학이 있고 이제 3, 4월에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보통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1학기 중간고사가 보통 학교에서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6월 말에서 7월 초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굉장히 짧은 여름 방학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수능에 영향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그 내신 기간이 되게 상이해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정말 어느 때 시험이 볼지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간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보통 이렇게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일정에 맞춰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그 개념 옐로우로 우리가 예습을 하는 시간을 겨울방학 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학기까지 1년치 예습을 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이제 1학기 정도 예습을 해두시는 것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구경수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알고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소개를 할 완자 강좌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완자라고 하는 시중 문제집을 이용한 개념 강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 개념 옐로우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수준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 조금 쉽게 공부하고 싶어. 조금 쉽게 예습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시중에 파는 완자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또 강좌를 촬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3월에 이제 한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교우관계도 맺으시고 학교 적응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3월 이제 중순에서 말부터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준비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 한 1단원에서 3단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3단원 정도 개념 강의 듣고 문제풀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해설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압축 강의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날에 이렇게 문제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1등급에 절대 문제 없으리라고 선생님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1 완자 문제 선생님이 앞서서 완자 개념 강의도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지만 완자 문제풀이 강의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완자 문제풀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재로 일할 이제 교재로 일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교사로 일할 때 이제 시중에 여러 문제집들을 보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완자 기출픽 천재처럼 뭔가 가장 어떤 학교의 출제 트렌드에 잘 맞는 문제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교사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문제집이 완자였어서 선생님이 이 완자로 강의를 촬영을 하였는데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이 완자 문제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의 시험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이 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2학기 범위 예습을 하시면 좋고 나머지 2학기 중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도 이 위학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4번의 시험을 똑같이 이렇게 4번 반복을 하면 이 1년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4개의 강의를 순서대로 듣는 게 단원이 여러분 자체가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 4개를 다 뭔가 루트를 밟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벼락치기 레드 강좌를 들으셔도 좋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선생님이 오늘 커리큘럼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완자 강좌만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진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완자, only one 하나뿐인 완자 통합사회 개념 완성 그리고 스페셜 one, 완자 통합사회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개의 강의도 선생님이 추가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시중 완자 개념 문제집만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아무리 이제 완자 내용은 여러분들 그 개념이 되게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중간 난이도로 공부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PDF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제집 추가 자료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통합사회 굉장히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문제풀이 여기는 완자 기출 천재 문제풀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같이 짚어보면서 문제풀이 스킬을 조금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1년의 커리큘럼 선생님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말 그대로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매년 통합사회 문제를 출제를 해온 만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사회를 공부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거두시고 선생님이 정말 내신 출제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은 조금 변별력 있게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출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의, 윤리, 일반사회 모든 파트 다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우리 통합사회에서 같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 마치고요. 이제 강좌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좌에서 다시 만날게요. 1년 동안 같이 만날게요. 1년 동안 같이 만날게요. 1년 동안 같이 만날게요.